문화와 예술의 도시 시카고에서 볼만한 공연을 소개합니다. 박원정 PD가 전합니다. 마이클 잭슨이 돌아왔습니다. 8월 시카고를 시작으로 전미 투어를 벌이는 마이클 잭슨 뮤지컬 MGA. 마이클 잭슨의 최고 퍼포먼스 댄스곡 중 하나인 1987년 히트곡 스무스 크리미널의 무대가 눈길을 끕니다. 뉴스 매거진이 뮤지컬 MJ의 주인공 롬앤 뱅스를 시카고에서 만났습니다. 뮤지컬 MJ 전미 투어 공연의 주연으로 발탁된 롬앤 뱅스는 팝의 제왕인 마이클 잭슨의 인간적인 면을 밀도 높게 표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뮤지컬 MJ는 크리스토퍼 윌든 연출 린노타지 극본의 작품으로 2021년 뉴욕 브로드에서 만났습니다. 제75의 톤 이상에서 나무주연상, 안무상, 조명상, 음향상 등 4개 부문을 섞어냈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히트곡들이 폭발적이고 화려한 무대로 장식됩니다. 뮤지컬 MJ의 역량을 맞추고, 뮤지컬 MJ의 역량을 맞추고, 아직 2시간 동안 이런 전국의 출연을 2,5시간 정도부터 하지만 또는 우리가 잘 어울리지 않겠지만 상관적으로 잘 어울리지 않으면 outlets가 아무도 못하고 싶었던 작품이 가장 큰 가게 이 시절이 참고되는 곡은 무슨 곡은 참고있는 곡이었는데 첫 전국 투어 뮤지컬의 주연 배우가 된 뱅스에게 물었습니다 왜 짓을까? 한 장은? i've never been asked that question before. i sing and act because it is a way for me to connect with something outside of myself. when i sing and act i'm a vessel, right? i'm portraying someone else or i'm communicating something that is greater than words. 그렇게 만약 내 자신에게만 한 번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걸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병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열어어, 자신의 깊은 parts of themselves를 연결합니다. 루어맨뱅스 주원의 전미투어 뮤지컬 MJ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시카고 네덜란더 극장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그 후 2024년 후반까지 미국 28개 도시를 투어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 이 시카고에서 뉴스 매거진 박원정입니다.